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롯에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한껏 고무되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월, 화, 수, 먹, 금, 토 이렇게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넘어서서 고난주간을 이어가면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때쯤이 되면 특별히 고난주간 쯤이 되면 우리 마음에 늘 와닿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찬송가 중에도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느냐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부담감을 갖습니다 나도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고난주간 쯤이 되면 늘 우리에게 늘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고 또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또 늘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죠 금욕을 하기도 하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을 금지하고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구제와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런 사순절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이 관습은 오랫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주간은 그야말로 주님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분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데 어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이 고난주간은 심각하고 또 나름대로 고난의 의미를 깊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거스틴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던 이야기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날짜도 기록되어 있고 나름 그리고 시간들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순환절마다 늘 그 시간을 지키고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순환을 늘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또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차칫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사실 중세시대에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될 만한 행동들이 중세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매번 고난주간을 지켰는데 고난주간을 지키다가 점점 사람들이 점점 더 지원자들이 많아지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지원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나도 손에 못이 박히도록 하겠다 하고 자원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마치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내가 감히 똑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범받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참으로 기괴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이러한 풍속들 특별히 중세시대를 이어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늘 함께 나왔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콜로스에서 1장 24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지 못한 고난의 그 잔을 우리가 함께 마셔줘야만 마셔줘야만 동참해야만 한다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만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이 말씀을 듣들고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금식과 금욕을 행하며 자신을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이끌곤 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일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같은 의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십자가를 서로 질 수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성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한 번도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인간을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구원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보유를 흘려주신 바로 그 사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바로 콜로스에서 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도 그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해케 하시는 그 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조건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쨌든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고통 속에 파묻히는 것이다 그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깨우침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참된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작정 언제나 항상 고난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아니죠 이 말씀은 그렇다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특별히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의 고통에 함께 동참한다 함께 금식을 하고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것을 조금이라도 느껴본다 그것이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며칠을 굶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며칠 밥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금식을 하였던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느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금식이라는 이 공로를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금욕하였던 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간사한 존재이며 얼마나 외부적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면서 은혜를 구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지 내가 무엇을 하여서 주님을 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왔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롯에서 1장 24절의 말씀은 항상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와 관련하여서 많은 주석가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마치 우리가 오해하는 말 것처럼 그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또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기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넘친다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구약에 나오는 관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탄원할 때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 절규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열매 때문에 죄악된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내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63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계십니다 천상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신다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자신의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단어죠 1장 24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것을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진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로스에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교회라고 하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미래의 그리고 지속적인 고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사실을 다메색의 도상에서 알게 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다메색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을 보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당시에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초대교회, 몸된교회, 다메색에 모여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중국에서 십자가가 내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주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바로 그 고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고통을 당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고통을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한 번도 교회가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나의 육체로 채우겠다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4절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연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가 나의 육체로 채우겠다 비장하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비장하게 말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려 한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비장한 각오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의 박해를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함께 채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주일 동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에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로 그것을 채운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식이나 단순한 구제나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부터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동참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또 고난 주간을 지내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생명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아멘